다이어트를 할 때 뱃살은 매우 골치 아픈 부위 중 하나이다. 오늘은 복부 지방을 업, 애는 데 도움이 되는 주스를 알아보자. 복부는 살이 찌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부위이다. 수분 저류, 음식 알러지 및 기타 문제가 몸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로 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뱃살을 없애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포호, 하만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. 복부 지방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. 그 중에서도 높은 영양분 함량으로 복부 지방을 없애는 데 좋은 특별한 주스가 있다.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. 파인애플, 오이, 샐러리, 생강, 레몬 즉 파인애플, 오이 및 샐러리와 같은 재료들은 체내에 남아있는 수분의 제거를 촉진하고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인유 성분을 갖고 있다. 생강과 레몬에는 소화계의 염증을 완화하고 가시 및 복부 팩만의 좋은 소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. 이 모든 식품을 한 잔의 음료로 만들면 신체를 정화하고 체중을 감량하며 건강을 개선하는 천연 치료제가 완성된다. 이 음료의 주된 이점은 다음과 같다. 신체가 지방을 더 쉽게 연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 뱃살을 없애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이상적이다. 인유 작용이 있어 신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좋다. 오랫동안 포만감을 선사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.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이 지방을 연소하는 능력이 개선된다. 다양한 항산화제가 농축되어 있어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의 변화를 주어 함이 나 조기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활성산소 및 분자로 인한 손상을 막는 데 이상적이다. 이러한 주스가 뱃살을 없애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될까? 영양분이 부족하면 복부에 지방이 축적된다. 이러한 천연 주스는 신체에 항산화 및 정화 성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열량을 소모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. 또한 염증으로 인한 위장 문제를 완화하는 데 좋다. 신체가 수분을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위장 및 기타 기관이 영향을 받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과체중이 발생할 수 있다.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? 이러한 천연 주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구하기가 매우 쉽고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다. 재료 5, 2일 2개 샐러리 줄기 2개 물 1컵 레몬 1개 생강 1월 2일 작은 술 다진 파인애플 1, 2컵 후사과 2, 4개 만드는 방법 5일 껍질을 벗겨 작게 자른다. 레몬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씻어 믹서기에 넣는다. 완전히 섞일 때까지 갈아준 뒤 레몬즙을 넣는다. 신체에 활력을 얻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효능을 누리기 위해 공복에 마실 것을 추천한다. 일주일간 매일 아침에 마신 뒤 3일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. 원하는 체중에 도달하면 일주일에 3번씩 이 주스를 마셔보자. 주의하자. 이 주스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하지 않고도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기적의 음료는 아니다. 신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아님으로 이 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해서는 안된다. 과도하게 마시면 완화작용이 생겨 오히려 복부지방을 없애는 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. 하루에 최대 2잔만 마셔야 한다.